그리고 나는 승훈이의 비밀을 또 아는 게 있어. 얘기해도 돼? 이런 거 말해도 되나? 어떻게 그러면 비밀스럽게 얘 마이크 찾지만. 승훈 씨가 리사 씨한테 20억 빚이 있대. 아니 리사 씨한테 쇼핑 영상을 같이 찍어달라고 하시고 입금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워낙 또 우리 블랙핑크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. 네. 일단 저한테는 사기꾼? 티켓 도와줬거든요. 제가 오빠 해드릴게요. 근데 20억 입금해주세요. 근데 아직 입금도 안 하셨어요. 오빠 입금해주세요. 수혜랑 빨리 내놔. 채소마켓에 빨리 내놔. 아 그러니깐요. 취소해를 해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